제주의 다양한 숙소를 기회가 된다면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제주도의 회원제 골프클럽 라헨르 골프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라헨르 리조트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여기는 회원제로 골프장을 운영을 하는 컨트리클럽인데요. 보통 약자로 CC라고 부르죠. 컨트리클럽이라는 말을 사전으로 찾아봤더니 전원생활을 즐기려는 도시 사람들을 위하여 골프장, 테니스장, 수영장 따위의 시설을 교회에 갖춘 단체를 이룬다고 합니다. 저도 골프에 대해서는 전혀 잘 모르고 저희 가족분 중에 라헨르 회원이신 분이 계셔서 이 존재를 알게 됐지 사실 그 외에 다른 많은 CC들이 제주도에 있지만 자세히 알지는 못해요. 여기가 처음 지어지고 운영을 한지는 10년이 훨씬 넘었고요. 그래서 그 세월만큼 약간 인테리어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옛날 느낌이 나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관리가 매우 잘 되고 있고 또 연휴에는 방을 예약하기가 정말 어려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이용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라헨르는 1층과 2층 숙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희는 아이들이 있는 관계로 1층을 달라고 해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숙소 구경을 한번 해볼까요? 평수는 37평과 50평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회원가로 하면 두 방의 금액이 같기 때문에 저희는 웬만하면 큰 평수를 배정을 받고 싶어 하고요. 이번에 50평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바깥의 테라스로 나가보면 바로 앞에 큰 규모의 클럽하우스가 보이는데요. 저곳에서 골프코스가 시작이 되고 또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레스토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프텔은 거의 잠만 잘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쪽 방으로 가볼까요? 어? 침대가 작은 침대 큰 침대네? 작은 침대 큰 침대 그리고 여기도 가보면 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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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는 뭐야? 거기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어? 옷장이야? 옷장인데 여기는 뭘까? 여기는 뭔지 한번 볼까?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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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워기 있고 비 오는 것도 있지 드라이기랑 드라이기랑 머리 빗이 있네 반대편에 가도 역시 똑같은 구조로 침실과 화장실이 붙어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족이 같이 온다면 각각 나누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리하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안녕 해줘 안녕 전자렌지 없고 가스렌지는 이거 주전자 냉장고도 진짜 아무것도 없고 대신 삼다수가 2개 있네요 삼다수 2개 아무것도 없어 깨끗하구요 진짜 씻기는 와 씻기는 씻기는 요 숟가락 하나 무안 ska 로 tre 요 롯 마 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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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k... 뭐 살껀데? 아..안녕하세요? 깍지 말고 그냥 주세요 깍으실까봐 자 나가보자 밖에 뭐있나 보자 와 멋있다 와 풍경이 너무 이국적이야 식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클럽하우스의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외부에서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일단 가까이에 바로 5분 거리에 한화 리조트가 있습니다. 이 한화 리조트에 가서 뭐 여러가지 식당을 이용하거나 조식 뷔페를 이용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이건 제주에 살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 이 라헨너에서 북쪽으로 15분만 가면 지금은 매우 번화해진 삼양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여기는 허허벌판이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극장이 들어설 정도로 좀 번화한 동네가 됐죠. 이 삼양동에 가면 고기집도 있고 빵집도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많은 관광객분들이 이용하시는 에코랜드 있죠. 거기가 그냥 휴양으로 즐기는 곳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에코랜드도 골프장이 있습니다. 에코랜드 CC가 있는데요. 거기에 클럽하우스를 가면 뷔페를 점심때 이용할 수가 있어요. 외부의 손님들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는 그 근처를 갈 일이 있으면 종종 이용을 하는 편입니다. 대신 골프장을 이용하시는 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면서 매너있게 식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럼 해보겠습니다 제주도의 숙소를 이용할 때 또 중요한 것이 냉난방 시스템입니다 이 냉난방을 조정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중앙에서 제어를 하는지를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라헨드 같은 경우에도 고도가 높은 한라산 기슭에 자리를 잡은 곳이다 보니까 낮에는 굉장히 더울 수 있지만 밤에 해가 지고 나면 급격하게 추워집니다 저는 작년 가을에 라헨드를 왔을 때 중앙난방인데 당시 난방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말 추웠던 기억이 한 번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5월에도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아직까지 추워하시는 손님이 많으셔서 5월에도 난방을 돌려주신다고 해서 저희 집보다 더 따뜻하게 이번에는 정말 만족하면서 지냈습니다 저희는 침대가 많은 숙소에 가서 잠을 잘 때 항상 고민이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떨어지지 않고 잘 잘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데요 그래서 주로 이렇게 침대를 좀 붙이고 주변의 의자들을 울타리 삼아서 완전 안전지대를 이렇게 만듭니다 물론 퇴실하기 전에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다시 갖다 놓고요 그리고 이 라헨드와 비슷한 위치 제주시 봉계동에 숙박시설에 묵으신다면 또 접근할 수 있는 좋은 관광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고맙시다 좋은 하루 되었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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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